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도 은총씨와 함께 레코딩 타임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리소노스 기어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구스가 확 늘어났어요 어우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큰 인터페이스를 써야 하는가 뭐가 편하고 어떤 점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소노스 일단 기본적으로 구스가 88 그렇죠 메인 아웃 제외하고도 아웃풋이 밸런스 아웃풋이 8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캐논이랑 5 다 들어가는 인풋이 앞에 2구가 있고 뒤쪽으로 넘기면 6구가 추가로 있어서 8구가 있어요 그래서 88 요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인스마일라이프로 레코딩 놀이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뭘 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또 리뷰에서 정해서 재밌는 레코딩 놀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부터 확인을 해보기 전에 언박싱을 좀 하고 올까요 네 언박싱 네 언박싱 다녀오겠습니다 네 언박싱 해볼게요 프리소노스 스튜디오 1824 모델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박스가 크기 때문에 뭔가 굉장한 것 상관 같아서 일단 기분이 좋아요 네 박스 다 요만한데 우리 요거는 저희가 지금 최근 했던 네 인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박스가 큽니다 자 이렇게 스티로폼과 함께 들어 있어요 네 스티로폼의 안쪽에는 이런 것들 네 다 꺼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리소노스의 스튜디오 1824인데 이 앞쪽에 두 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인풋 여기서 끝 아니고요 이 뒤쪽으로 돌아가시면은 네 요렇게 엄청나죠 마이크 라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풋이 3,4,5,6,7,8까지 팔고 있고요 이쪽에 밸런스 아웃풋 라인 아웃풋 나갈 수 있는 게 또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아웃 LR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DIF랑 ADAC랑 요런 다른 입출력 단자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미디 인아웃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파워 있습니다 여러분 요기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까주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USB USB자 네 C타입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 채널의 볼륨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3,4 꽂아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입력 인풋 레벨 조절해 줄 수 있고요 48V 요거 팬텀 파워 그리고 라인 입력 뮤트, 모노 그리고 메인 볼륨과 이게 원래 예전 버전도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다 컷된 형태가 바뀌었던 게 더 예뻐요 전원 버튼과 헤드폰 단자가 두 개 있어서 가장 좋아요 뭔가 좋아요 저희가 둘이 리뷰할 땐 이게 최고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아답터 아답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파워고요 뭐 그리고 이제 USB 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거치해 놓으실 수 있는 받침대가 있고요 실리카겔 아답터 USB 케이블도 두 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쪽 한쪽 USB 기본 USB랑 C가 있고요 양쪽 CC가 있어서 뭐 맥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네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 박스에서 큰 걸 꺼내니까 기분이 좀 좋죠 네네네 뭔가 좀 대단한 걸 사는 거 같잖아 그렇죠 네 뭐 엄청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박스가 일단 이만하니까 까린 재미가 좀 있네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좀 그렇죠 뭐 좀 있어 보이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렉 형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분들 뭐 렉장 같은 거 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은 아주 예쁘게 그렇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타 이펙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렉 형으로 되어 있는 그럼요 그런 뭐 프렉탈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갖고 뭐 한 육류짜리 이렇게 딱 쌓아놓고 쓰면은 아 멋있죠 그렇죠 딱 그냥 뭔가 기분이 나죠 기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렉 형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히트 메이커 스튜디오 1824 울트라 HD USB 2.0 레코딩 솔루션 확실히 아직 다 2.0이에요 그렇죠 2.0 3.0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3.0 뭐 언젠가 하면 이제 우르르 다 쏟아서 나오겠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C타입으로 바뀌고 디자인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가 흰색이 아니고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좀 더 고급화 여기도 좀 바뀌었네요 그죠 전략을 네 그러네요 여기 노브가 여기는 이렇게 둥근 노브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탁 커팅이 된 노브 네네네 세팅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도 탁 탁 그렇죠 은총씨는 어느게 더 디자인적으로 여러분들어요? 전 얘가 더 좋네요 저도요 시꺼먼게 이게 좀 더 조금 심플하고 네네네 복스로 좀 안 질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요건 약간 살짝 또 그 좀 파이어페이스가 살짝 연상되는 그것도 보고 약간 좀 저렴해 보여요 네 여기 까맣게 바꾸면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요게 그러네요 딱 멀티플 USB 레코딩 인터페이스 차는 중소규모의 스튜디오 이게 딱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히 이제 드럼 레코딩을 하는데 그럼요 뭐 간단하게 작업실에서 자기 드럼 정도 녹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좋죠 최고죠 이게 뭐 매번 그거를 이제 스튜디오에 갖고 받아오기도 사실 힘들고 요새는 뭐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도 저희 이제 기어타임스에 게스트로 오시는 교영씨도 이제 드럼 마이킹을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프수가 구수가 저렇게 맞아요 확보가 되어 있는 요정도 장비 70만원대 장비로 직접 녹음 받으신다면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죠 그렇다 여러분들이 뭐 밀레니엄을 사시가지고 네 그렇게 뭐 그럴 거면 이제 그냥 스튜디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왜 맥 윈도우 호환 되고요 그리고 24비트 192 샘플레이트는 뭐 지난 시간에 20만원대부터 다 지원됐던 네 스펙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자신들의 입으로 최고급 사운드 퀄리티라고 일단 시작을 했네요 최고급 사운드 퀄리티 그렇습니다 여기 프리앰프가 클래스 A 서킷으로 여타의 AB 디자인보다 깨끗하고 선명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이따가 네 녹음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녹음 상황에서 바로 들릴 정도로 티가 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어쨌든 좋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죠 네 이게 스튜디오 원 디에더블유를 함께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아티스트 버전은 요게 아 스튜디오 원이요? 네 근데 요게 아티스트 버전은 아마 그게 조금 적을 거예요 전체 기능 다 쓰는 버전이 아닐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요것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스튜디오 원 요즘에 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썼는데 아 네 되게 되게 직관적이더라고요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생각보다 스튜디오만 쓴다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요새 아니 어떤 게 있냐면요 네 저희는 뭐 블롬 이렇게 지금 뭔가 트레이저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이쪽 창에서 마우스 들어가서 그냥 땡기면은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인 좀 그런 엄청 직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준답니다 그걸 준다네요 좀 써보세요 네 전면부에 콤보 인풋 이거 뭐 마이크 저거 똑같죠? 네 캐논도 꽂을 수 있고 캐논도 꽂을 수 있고 오도 꽂을 수 있는 콤보 인풋이 두 개 있고요 후면부에 그거 여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팬텀 파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덟 채널 인아웃이 가능한 ADAT, Optical, I, Input, Output을 통해서 채널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이제 요정도 사이즈 되는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다른 인아웃 그 포맷인데 사실 저는 그 ADAT이나 다른 걸로 된 포맷을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은 그쵸 악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 지원하는 네네네네 있는데 사실 뭐 홈레코딩 상황에서 딱히 그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SPDIF 이런 것들도 안 써봤습니다 저도 안 써봤습니다 두 개의 헤드폰 아웃풋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진짜 좋은 거죠 헤드폰 아웃풋이 저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 헤드폰 앰프를 놓고 리뷰를 해야 되는 기여들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얼마나 편합니까? 헤드폰 하나씩 딱딱 꽂아놓고 헤드폰 앰플 싹 빼고 아주 편하게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 쓸 때도 누구 이렇게 데려와 갖고 옆에서 가입을 받고 이럴 때 우리가 누구 듣고 한 명은 듣고 이제 오퍼를 보고 옆에서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 두 개의 딱 아웃핏 있는 게 진짜 편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치켜놓고 맞아 못 듣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개까지 필요 없는데 또 헤드폰 앰플은 대부분 또 4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헤드폰을 하나밖에 지원을 안 하면은 어쩔 수 없이 4구로 넘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헤드폰 단자가 두 개 있다는 게 저는 사실 홈 레코딩 상황에서 한 명씩 불러서 가이드하는 환경에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쭉쭉 내려 볼게요 뭐 다양한 그런 진짜 이거 구수가 많으니까 일단 좋네요 여러 가지 수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크도 다이나믹 하나 있을 수 있고 컨텐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다이나믹 마이크 그 가이드 막 멜로디 메이킹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그렇죠 컨텐서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믹 마이크 하고 야 너도 좀 해봐 이러면서 서로 막 마이크 돌려가면서 탑라인 이제 라이닝 할 때는 그래서 저쪽에다가 하나는 그렇게 뭐 SMO8 같은 거 연결해 놓고 한쪽에는 기본 뭐 진짜 본격적인 녹음용에 컨텐서 하나 해놓고 뒤쪽에다가 이제 기타 저런 거 스테레오로 그냥 딱 해갖고 그냥 평소 때 안 빼는 거 안 빼고 그렇게 세팅 딱 해 놓으시면은 애초에 인터페이스에 뭘 뺐다 꽂았다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너무 좋죠 이게 편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뭔가 귀찮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본 셋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튜디오 매직 플러그에 이거 계속 이게 탐이 나요 네 인우 형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귀찮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뺐다 꽂았다 꽂았다 뺐다 징구징글하죠 징구징글합니다 이게 근데 참 오래 쓴 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 그 엔진에다가 이제 구스 올리려면은 돈을 한참 더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쓰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이제 그 귀찮음이 뭔가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 바꾸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음질엔 불만이 없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뺐다 꽂았다 하는 게 너무 귀찮죠 솔직히 근데 내가 이 뺐다 꽂았다 하는 걸 안 하려고 여기다 돈 한 100을 더 쓰는 게 이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구스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기나 이런 거를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기타 안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사실 구스가 많이 필요가 없는 게 근데 그 기타도 일렉기타 치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2,2 채널을 항상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지 뭐 마이크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탑라이닝 하시고 나머지 전부 다 안에 있는 VST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인프 두 개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네 여기 볼게요 일단 한번 비트 스페시피케이션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확보가 된 느낌이네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80dB 네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스튜디오 24랑 스펙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스튜디오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요게 114 108이었네요 108 108인데 요거는 114까지 나오고 있고요 맥시멈 레벨도 이게 16dB 16dB 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10dB 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 좀 캐파가 좀 더 확실히 큰거죠 네네 개인 레인지도 80dB인데 여기는 개인 레인지 50dB 그렇습니다 요런 부분에서 약간 사이즈 차이가 보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요게 네 106 여기 지금 110 요렇게 나와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뭐 이쪽이 좀 더 범위가 넓고 좀 더 큰 헤드룸을 그리고 뭐 일단 40만원 5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거에 있어서 약간 그런건 없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채널 수다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도 굉장히 편해진거에 비해서 뭐 이게 너무 비싸졌다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70만원대 요정도 스펙이면 이건 뭐 훌륭하죠 네 가성비로 따지면은 어 구스 많은 것들 중에서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네네 가성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어 피지컬이 나와있는데 피지컬 2.2kg 네 그리고 여기 44mm 두께 옆으로 이제 50cm 정도 됩니다 네 483mm 렉사이즈입니다 렉사이즈 자 이렇게 스펙을 살펴보셨고요 그러면은 저희 또 큐베이스를 열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프리스 오너스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서포트 있죠 서포트 누르시고 서포트 누르시고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인터페이스 여기 1824C를 찾아갑니다 네 이렇게 찾아가면은 제일 옆에 일단 윈도우 10 64비트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운영체즈 선택이 되시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 네 이제 말하는 동안 됐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포지만 사용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아포지 1에서 아포지 듀엣으로 그렇군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깔아야 되는 거는 그냥 이 스튜디오라는 거겠죠 네 스튜디오 USB 드라이버 결국에는 그냥 아니야 그래도 우리 다 깔지 말고 네 다 깔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그렇죠 깔아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깔아야 되는 건 스튜디오 스튜디오 USB 드라이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인스톨 해볼게요 우리가 저거를 싹 깔았더니 이게 뭔가 저기 자동으로 연결이 되긴 됐는데 이게 전용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받아 봤는데 뭐 1824라는 항목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스튜디오 시리즈 전부 다 스튜디오 USB 아까 그거를 까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하면 좋네요 뭔가 네 통일시켜 놔서 네 근데 그건 좋은데 패널이 너무 뭐가 없어서 너무 뭐가 없어서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1824는 뭔가 약간 항목이 좀 따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컴퓨터를 끄라고 네 저희는 그럼 잠시 끄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설치를 마치고 왔는데 이게 또 자동으로 소리가 안 나서 보니까 자 볼게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펌웨어를 하라고 나와있네요 네 그리고 1824는 이렇게 밑에 이 기계가 여기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 펌웨어 한번 해볼게요 설마 또 재부팅하라고 하진 않겠죠 예스 또 재부팅하면 진짜 예 해야죠 오 스피커 지금 지지지 거랬어요 네 뭐가 됩니다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동안 끄지 말고 디스커넥트 하지 말라고 지금 나와 있죠 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스피커의 틱틱 오 좋아요 바로 소리가 났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역시 달라질 필요는 없네요 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진짜 아쉬워요 저 예? 얘네들은 이걸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뭐 프리를 만진다거나 이펙키를 한다든가 없네요 요런 게 안 되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거고 그런 게 이제 또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죠 저렴하고 가성비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주는 건가 음 이걸 구매하면 자체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소프트웨어로 뭘 해라 더 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서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아까 기억 저기 512였을 때 10이었거든요 10이었어요 네 10이었고 256이었을 때 아 반대 아니야 256이었을 때 10이었나 이제 128로 했을 때 55 55가 됐었죠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이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 모델 그래서 지금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16이 나와 있죠 이거 지금 상당히 못하죠 네 이거 똑같네요 256으로 하면 10 나올 거 같은데 네 똑같네요 이거 똑같아요 그 우리 했었던 저기 모델이랑 뭐였죠 이름 뭐였죠 28C요 네 24C 아 24C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지금 5대 나오고요 256으로 하면은 10대 나오고 그 다음에 512로 하면 16대 나오는 거 똑같은데 16이면 여러분 작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럼 이거는 작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128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이게 약간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게 이게 하드한 작업을 하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좀 있네요 이게 좀 아무래도 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샘플레이트를 이렇게 48C로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1부기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 여기를 하는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용량의 문제가 사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지금 48C로 바뀌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렇죠 맨날 할리온 열고 있어요 요새 네 하하 difícil데 다른거 한번 열어볼까요? olia 네 다른거 열어 보시죠 스팩터 안 열어봤는데 뭘까요 스팩터 정말 다른 건 아니지만 정말 바라기를 키스케이프 하나라도 깔렸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의 네 메인을 좀 줄이고요 약간 이런 느낌의 패드송 네 이런 게 깔려있어요 하면서 현타가 자주 오는 방송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없이 잘 깔려있고 저 오프스틱 키트 한번 간단하게 문제없이 들어가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 F4 누르면은 요렇게 인풋이랑 아웃풋 세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거 마이크 인스트 라인 이렇게 해갖고 1 2가 나와있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애드 버스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뭐 스테레오를 만약에 우리가 뒤쪽에다가 저기 3 4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기타를 한다 그럼 스테레오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쵸 여기 마이크 라인 3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라인 4가 이렇게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여러분들 이름을 이제 G 저같은 경우는 AGT만이 합니다 네 EGT 이렇게 해가지고 일렉기타 세팅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기 스테레오인 말고 똑같이 마이크 인스트 라인 요거 1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추가를 아예 하나 더 해주셔서 모노트랙을 하나 만들어줘요 모노트랙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마이크 인스트 라인을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이름을 MIC 마이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하신 다음에 인풋에서 요렇게 MIC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게 F4 눌렀을 때 요 나오는 요 셋업 있잖아요 요 인풋 셋업을 여기다가 아예 프리셋으로 요렇게 마이 인풋 이런식으로 저장을 하시면은 네 나중에 필요하실 때 바로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장 안할게요 매번 바뀌니깐요 맨날 엔진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금 아예 저기 그거를 안킨 것 같은데요 팬텀을 안킨 것 같은데 아 팬텀이 여기 있습니다 아 팬텀이 여기 있군요 네 그러면 메인 줄여놓고 팬텀 켜고 아 들어왔죠 저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세요? 안 들리죠 왜냐면 게인이 안 올라갔기 때문이죠 아 네 1번은 아무것도 안 올려놨죠 네 아무것도 안 올려놨죠 어 잘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했죠 아주 잘 들려요 아 아주 좋네요 어 좋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패널에서 요 인풋이랑 요 메인이랑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뮤트해버리면은 네 이게 확실히 좀 확실히 그죠 해상되고 좋네요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확 느껴지네요 확실히 저번 저희가 했던 그거에 비해서 사운드 소스 자체가 확 열린 느낌이 나요 확 열렸어요 레인지가 다릅니다 자 그럼 바로 모니터 바로 레코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어떻게 들어가나 보시죠 자 뭐든 한번 쳐주시죠 오우 좋아요 확실히 하위 쪽이 확 열려있네요 하위 쪽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은 마이크를 쓰니까 이 레코딩 상황에서 헤드폰을 딱 썼을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이 있잖아요 딱 딱 오네요 그게 요게 이제 우리 저가용 모델 했을 때는 확 달라요 저가용 모델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이 헤드폰으로 들리는 그 이 공간감의 사이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헤드폰을 딱 끼고 끼고 이걸 딱 치는 순간에 뭔가 되게 넓은 열려있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는 확실히 이제 저가 형태에서 이제 사운드 레인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소리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좀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1824c 지금 뭐 미디 이상 없이 연결이 잘 됐고 기타 소스 잘 들어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죠 확실히 우리 20만원대에서랑은 좀 다른 사운드 퀄리티를 이게 확 차이가 나네요 들으실 수가 있죠 저희도 이렇게까지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바로바로 바꿔면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한테 굉장히 재밌는 공부이자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여기까지 저희 사운드 세팅이 잘 되었음을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레코딩 놀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